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정광영입니다. 오늘이 8.15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전문 분석을 하겠는데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권에 관계없이 3.1절 경축사와 8.15 경축사는 반드시 분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경축사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제가 이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경축사 분석할 때마다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기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전문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내치와 외교 이 양측 분야에서 핵심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어느 정부에서나 비슷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제외동포 여러분 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인사 부분과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이거 다 하자면 밤을 새야 되니까 너무 깁니다.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절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하고 나오죠. 이 헌장이 대통령 경축사에 들어간 것은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매헌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 법치가 나가는데 이 법치가 이번에 또 추가된 거고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딱 못을 받고 넘어가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언제부터 된 것 같습니까? 당시 3.1운동을 이어받았던 임시정부 임시헌장 초안 제1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는 조선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정부를 표방한 민주정부를 채택함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북미 합중국이 뭐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부를 표방해서 민주정부를 채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초안은 조소왕 등등 당시 참여자들의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대통령 경축사에는 매허윤봉길 선생 나왔는데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조소왕과 이승만의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초안이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의 정부를 표방해서 민주정부를 채택함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당시 1919년 4월 11일 날 조소왕 등의 수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거예요.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헌법에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나 공화국은 북한도 이걸 차용하고 있는데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바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 이거죠. 공화국은 일당 독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공화정이 뭡니까?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수거의해서 수거의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게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됐습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자 빼고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북한은. 선거를 해서 김정은이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형식적인 찬반투표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이것부터가 엉터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히 법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라는 것은 인치의 반대말이에요. 인치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다 시리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 한마디면 법보다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인치가 아닌 법치,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나라를 건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더 확실하게 하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 같은 나라 만들자고 독립운동이 아닌 거 아니다. 북한이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을 했니 마니 그것도 다 엉터리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일부분이라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으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8.15 경축사는 그 첫 번째 대한민국의 성격 규정부터 제대로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국가에서의 자유인권 법치 이것을 세계로 확대시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이 부분이 딱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세계보편적 가치, 즉 자유인권 법치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군사 모든 점을 다 털어서 연대라는 개념이 들어간 건 아마 이번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뭐다? 이 연대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이번 경축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하고 미래 번영의 출발을 과거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찾는 거죠. 그 헌신과 희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의 정신을 기반으로 간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 경축사 안에 자유가 33번이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다. 자유인권, 법치.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생략한다는 점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넘어갑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에 대선합니다. 한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좌파들이 우리 자유우파를 친일파 또는 친일파의 후손 또는 신종친일파 이런 식으로 별 단어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조는 누구였느냐 하고 김대중을 딱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좌파들 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개성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좌파들도 한 말이 없죠. 김대중이 그랬으니까. 김대중이야 북한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하자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하고 경제를 안보 바로 뒤에 붙입니다. 경제 안보 사회문화 이래 나갔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두 번째 안보관계. 이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 아까 조금 전 문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와 연대해야 한다에서 일본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런 것 제대로 봐놔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자유, 자유가 33번, 독립이 18번, 국민이 15번, 세계가 12번, 평화가 9번, 경제가 9번, 민주주의가 6번, 미래가 6번, 혁신이 6번, 세계시민이 5번이 언급됐는데 그중에 한일관계가 일본이 볼 때나 중국이 볼 때 이것이 굉장히 델리키트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연대 개념, 세계화의 연대 개념을 넣고 그 연대의 일부분으로 일본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5 경수수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것이 또 한반도적인 문제이면서 또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은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비핵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핵을 가지고 미국을 겨냥해줘야 중국은 그것을 레버리지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중국이 더 위상위 개념이다 한 것은 북한이 하위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정정하면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한 제안의 내용이 뭐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일단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전해부터 구상되어 오던 건데 다시 꺼내는 거죠.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북한에는 전선이 다 낡아가지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동안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의 공항과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대신에 비핵화를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 재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몽땅 뭉뚱거리가지고 담대한 제안이라고 북한에 제안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제안해 왔고 했는데 안 듣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안함으로써 대북관계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따라와라. 따라오면 너희들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기득권층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한테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북한은 모든 정보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대박이 터지는 소식이긴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방해 세력으로 보는 순간 북한 정권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문제 언급, 특히 담대한 구상, 이 경축사가 나가자 말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안은 해놓는 거죠. 김 처장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서 정치, 군사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경제지원 조치 등에 대해서는 광물, 모래, 휘토르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보건, 의료, 식수, 위생, 민생개선 시험 사업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광물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에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길이 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 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풀지 못하지만 미국과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부분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일종의 페이버를 제시한 셈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호의적 제안에 응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지만 제시는 해놔야 되죠. 그것이 외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구렁이 달리기 게임 아닙니까? 일단 설적설적 해놓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북한이 여기에 호락호락 넘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종의 제스처도 취해놓지 않으면 그건 더욱더 큰 실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복지 부분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 나오고 돌봄 서비스 나오고 주거불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 부분의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진체입니다. 이거 그때그때 임기응변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지역이 항아리지역이잖아요. 푹 꺼져있는 지역입니다. 이 밑에 거대한 집수시설 갖춰줘야 됩니다. 집수 및 배수시설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박원순 시장 때 다 캔슬되어 버렸잖아요. 토목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또 수해는 일어나고 피해를 보면 제일 먼저 서민층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한 7, 8조만 들어가면 되는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캔슬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난리가 나버렸죠.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부분도 또한 구체적인 정책이 돼가지고 나올 거니까 이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제시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말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도약은 지금 단계부터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혁신은 지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금 있던 것이라도 개선하거나 하면서 획기적인 달라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약은 어디서 나옵니까?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이거 아마 어록에 기록될 정도의 중요한 문구인데요. 혁신이 어디에서 나온다? 자유로운 생각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 관한 무조건 거의 자유잖아요. 완전 자유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혁신이 매일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 발사체를 재활용하겠다.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한다. 이런 것도 엄청난 혁신이죠.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천재들이 전부 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에서 어디에도 규제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해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혁신을 앞에서 리더에서 끌고 나가죠. 그 혁신에서 뒤처지면 세계는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절대로 그런 혁신이 안 나옵니다. 왜 중국에서는 안 나올까요? 사고방식을 자유롭지 않게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 일당, 한 개뿐이 없는 정당에서 1억 명에 가까운 공산당원들이 나머지 13억의 국민들을 관리함으로써 자유가 제한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제한되니까 혁신이 안 나와요. 다 미국 거 갑이 뜨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 거 갑이 뜨고 일본 거 갑이 뜨고 미국 거 갑이 뜨는 것 말고 중국에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윈? 마윈 그거 미국 거 갑이 뜨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반도체는 아예 미국에서 갑이 뜨는 것을 막는 그런 수순으로 갔습니다. 이제 갑이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 자유는 규제받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 창업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지면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민간 부분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규제 자체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죄도를 혁신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기후비나 팬데믹의 위기 부분 나오고 결론 부분으로 가면 우리는 험난하고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 자유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빼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빼고 싶어하고 교과서에서도 빼고 싶어하고 왜 그럴까?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보수 우파 정부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 전체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및 좌파들은 왜 그렇게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 현상을 나타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유 중에서도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한 번 좀 새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사실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언급한 사항의 카테고리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이것을 꺼내들고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학자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간다. 그것이 바로 이번 8.15 경축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